충전식 우선 서치큘레이터형 선풍기를 선풍기 개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치큘레이터 박스 안에 박스가 뚫려 크레모어 3 펜 V600 품질고정서 어? 생각보다 큰데? 생각보다 큰데? 네? 이건 산발이 닫힘 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본체부터 짠 와.. 생각보다 큰데? 받침대 충전 꽂는거 그 위에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거는 충전 충전한테 쓰는거 케이블 넣고 받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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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같은건 없네 캠핑갈때 선풍기를 쓰면 잠시만 어 아 잠시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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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는건가 자 위에도 대고 대고 받침대 받침대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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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여기다 꽂고 배터리 여기다가 꽂아주면 고마워 가야 가야 네 네 오 배털를 뺐는데 잘 되네 조용합니다 타이머도 있는데 켜고 꺼지고 켜지고 일단 여름에도 좋겠다 이거 어떻게 가먹지? 야구 볼 때도 가져가고 자 이제 끄고 정리합시다 4만 9천 9백원 3만 9천 9백원